I just wanna lik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다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A lot of people who come to this There are many parts I found it I'm so excited Let's go So it's really good Is it so? It's 7 in the middle? Hello Hello What's it? We're both here 뭐야? 뭐지? 와우! 고! 엣스 고!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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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귀여워! 와 대박! 우리 너무 활동했어! 이거 뭐야? 우리 앨범이 있네? 갈비살! 삼겹살! 삼겹살! 관자! 관자? 죽겠다! 전문! 전문! 오! 맛있어! 맛있어! 저 캠프 파이언이 뭐야? 마시멜로 그거 먹고 싶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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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시멜로! 너무 먹고 싶어 그랬어 이런 게 없었잖아 우리 인덱션이잖아 귀여워 귀여워 간절한 표정 우와 대박! 맛있겠다! 우와! 우와 나 이 불 냄새 너무 좋아 우와 분위기 좋아 대박인데? 냄새!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씨 진짜 좋다 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 상황 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좋다 왔다 왔다 지니퍼 지니퍼 왔어 우와 완벽한데 진짜 날씨가? 아니 날씨가 진짜 딱 좋아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다는 게 너무 어 말도 안 돼 아직 진짜 근데 야자친절 때문에 제주도 같긴 해 어 그러게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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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모야지, 생으로 나 그냥 모야지, 생으로 나 그냥 모야지 짜증나 또딱또로 왔어 예,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오 표시 활렛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다 먹었어. 응, 조금 늦게. 그것 좀 맛있다. 야, 같이 타세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대박. 날씨 좋다. 바보 같아, 진짜. 너가 또 바보 같거든? 여기에 귤. 언니도 똑같거든? 우리 귀여운 동생들 잘 노네. 얘 뭔데? 제일 화려해. 아유, 맛있었어요? 약간... 혼자 슈퍼스타가 우리 다... 다 똑같아요. 내가 스타야. 헤어스타예요. 열심히 일을 들어주세요. 헤어, 헤어. 화장, 수정하겠습니다. 헤어,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에뛰드 선생님. 에뛰드 선생님. 에뛰드 가져와, 에뛰드. 빨리 에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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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뛰드, 에뛰드 가져왔어요. 에뛰드. 네, 네, 네. 해드릴게요. 맛있어요? 막 괜찮아요?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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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뛰드 왔습니다. 에뛰드 왔습니다. 에뛰드 왔습니다. 에뛰드. 수정 한번 수정 볼게요. 수정 볼게요. 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해주세요. 예뻐요, 예뻐요. 네, 카메라 감독님. 왔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생각에서 헌재 씨 사진집. 뭐라고요? 다른 과학을 가지고. 제 이름을 조금 좀. 헝? 헝이요? 헝가리? 헝. 헝가리. 긴장했나 봐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네, 잘 부탁드려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이건 무슨 매니저야? 혼자님. Their male. BERG. 몇분들 사진 찍을게요. 스타도 오셔야죠. 헝. 진짜.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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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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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야? 응. 뭐야, 왜, 왜? 왜, 나도 봤어. 왜, 왜, 왜? 별로 데뷔 없는데 재밌어. 알았어, 둘이 누가 더 신나 보이는지 대결하자. 누가 더 신나 보이는지? 반반, 반반 나눠서. 그럼 나까지 할래. 나도 나까지 할래. 누가 제일 신나 보이는지. 야, 이거 불 조심해라. 3초예요. 근데 보이게, 보이게. 보이게. 그 자리에서. 잠시만요, 옷 때문에. 이미 참고. 옷 때문에. 진짜 신나 보여. 신나 보여? 신나 보여? 여기까지 클립치만. 잠시만, 잠시만. 봅니다. 나 없을까? 나의 점프력? 야, 뭐야. 왜, 왜, 왜? 아, 잠시만. dude. 오. 하하하하. 야, 윤진아. 으어어우. 오? 맛있어. 왜? eman해, 나 able enough. 왜 이렇게 웃겨? 우리 왜 여기 있어? 하시리로 먹으려고 와! 예뻐! 완전 불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 와, 잠시만 너무 예뻐 와!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지금이야, 지금이야! 블루 플레임 진짜 블루 플레임 진짜 너무 예쁘다 뭔가? 제주도까지 와서 이 집 활동을 마무리했네요 벌써 이 집 했다고? 벌써 대역 지진 추한 때는 너무... 근데 데뷔 보다 컴백이 더 부담인 것 같아, 나는 맞아 시간도 없었고 스케줄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리고 안티 프레젤로 피아나 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맞아, 근데 많아 엄청... 우리 피아나도 엄청 늘었고 맞아, 그게 느껴져 맞아, 맞아, 맞아 별가를 보면 진짜 잘 됐긴 했는데 사실 제작할 때 우리 우여곡절 많았잖아 응 불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약간... 알아준 느낌이야 근데 맞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싶었어 맞아, 맞아 어? 와!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우와, 감사합니다! 케이크야! 키치, 키치, 키치!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네 아, 이거 아까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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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왜? 어?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선물 내일? 요트 초대권! 와! 요트? 요트? 재밌겠다 마트의 대응일 때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나누고 싶었잖아요 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이거 읽어볼게요 한 명씩 읽어볼게요 투 리셀아 핌 두 번째 앨범 활동도 멋지게 해낸 우리 함둥이들 제작진은 늘 여러분에게 진심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가요 함둥이들 늘 건강하고 행복만 해야 해 음... 고마워요 투 최고의 그룹 짱세라핌 그게... 리액션에서... 맞아, 리액션에서 깨끗한다고 준비한 것보다 항상 그 이상으로 즐겨주는 짱세라핌 비주얼, 퍼포먼스 최고의 걸그룹, 리셀아핌, 영혼이 짱팬 에에에에엥 모르세요? 하하하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모습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늘 지금처럼만 우리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요 아, 이름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르 아니요 다 읽을 건데요 우리 귀염둥이, 함둥이들 항상 무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앨범 활동도 너무 수고했고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쌍스라핌 이번 활동도 찢어버렸다 이제서야 말하지만 내 맘속 최고의 가수는 르스라핌이시다 누구세요? 또 일본어?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너무 예뻐 안녕 안녕 이제 뭐해? 수영장 지금 이 날씨? 역시 이러다가 우리 슬라핌이 겁나 힘들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나 맛있겠다 욕실하지 않아? 욕실하지 않아? 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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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러드릴게요 갈치맛집 그다음에 나 갈치도 먹고 싶다 그리고 짚라인 어때요? 짚라인 좋아 야 나 짚라인 짚라인! 짚라인이지 완전! 귤 싸는 것도 있고 말 타는 것도 있어 거미수 있다 거미수 있다 온다 응 짚라인 좋아 맞아 맞아 퀴즈 하고 싶어 어 나 짚라인 타고 싶어 아 무슨 거 볼까? 왜 싫어 나도 보고 싶어요 뭘까? 나도 좋아 뭘까? 그리고 그리고 오늘 가운데서 잘 될 거야 나도 잠옷으로 갈아입어 신데렐라 신데렐라 딜렐라 아잉 어머 나만 혼자 달라 어? 그러네 화려하다 진짜 화려해 이거 잠옷 귀엽다 잠옷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가져갈 거야 편해 완전 부들부들해 너무 좋아 나 겨울에 너무 좋다 진짜 매수한 거 진짜 매수한 거 이거 조회수 대박이다 불 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불 꺼야 돼 불 꺼야 돼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어 괜찮아 근데 여기 다 잠은이라 좀 무서워 무서워 여기 다 뚫려있었어 그러니까 아 무서워 아 잠시만 무서워 왜 왜 아직 모아지도 않았는데 아 뭐야 나 이거 봤는데 이거 봤잖아 우리 나? 아닌데? 나 처음에 봤을걸요? 나 안 봤는데 너 누구랑 봤냐? 나 안 봤는데 너 누구랑 봤냐? 다 됐어 다 됐어 내가 아니였는데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비비빅 있어 어 언니 나 비비빅 오 야 뭐 먹을까? 뭘까? 보자 보자 이거 뭐야? 초코 음 잠시만요 이거 맛있어 으악 웃어봐 뭐? 왜 왜 왜? 안 봤어 뭐야 왜 왜? 왜 왜? 뭐야 왜 왜? 난 내 친구가 저러면 진짜 무서울 거 같아 왜 그래 이러면서 아기 발? 아기 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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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마 왜? 왜? 이 집은 진짜 안된다 위에 무섭지 않나? 그니까 무서워, 동사들이 사람 같아. 무서워! 뭔가 잘.. 잘 돌아다니셨어. 야, 무서워. 없어, 없어! 없어졌어.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그렇게 얘기를 무섭게 하자. 뭐가 있는 거야? 깜짝짝이야. 야, 미친 거 아니야? 공이라, 공이라, 공이라. 사람이 불어, 사람 불어. 경찰 불러! 아, 열지 마, 열지 마! 제발! 아, 3초부터. 열지 마, 그냥. 우와, 간 거 진짜, 제발. 우와, 간 거 진짜, 제발. 아, 이거. 누가. 미쓰러, 아팜. 미쓰러, 아팜. 하하하. 이거 남자! 미 반. 아! 아! 하! 아니 왜! 왜? 왜 혼자 봐? 절대 못돼. 저걸 어떻게 봐? 왜 그래? 이 사람 무섭게 생겼어. 이 사람도 무서워. 뭐야, 뭐야, 뭐야? 여보, 여보,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거야? 왜? 여보, 여보. 무서워. 뭐야? 뭐? 무서워. 손바닥 차고. 아... 진짜... 일부러 아니죠, 설마?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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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지. 너 옆으로. 아... 심장이... 심장이... 그래. 죽겠네. 고마워. 고마워. 완전 안 무서워, 갑자기. 은채야! 수아야! 에? 수아야. 저?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빨리 와. 뭐 찾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찾는 거죠? 뭐죠? 아니, 그냥. 네, 네. 그냥... 뭐?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그냥 와. 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에? 왜? 왜 풀어, 어떻게 해? 먼저 와. 완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기절이지. 우와, 대박. 진짜 잘. 잘했다. 이 카메라 잔어 내면 안 돼. 왜? 잔어? 왜? 배웠지 않아? 봐봐. 오! 제대로 된 거야? 절반이야, 이거. 대박.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잘못된 것, 점rot가지고. stingvity. 어, 짧게. 형들이 다 숨 myśle. 하면 총이 0.1m. igin 때문이 없는o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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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딩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기가 싹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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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 it Mount' 뿌리빔 해. 보기가 싹 빠지나? army konil. Rudolphныхunn feet upon me. 아, 미쳤다. 언니 진짜 후회할걸, 여기서 복근 운동하면? 왜? 밖에 진짜 너무 예뻐, 날씨 엄청 좋고. 아니, 근데 갈 거야? 나 한 3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빨리 있어야지. 지금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뭐하고 있어? 지금 우리 경치 보면서 스프 먹고 있어. 스프? 진짜, 진짜 맛있는데 진짜 좋아. 진짜? 어, 밖에 빠진 것 있는데? 영혼도 같이 빠진 중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걸 혹시 멋지게 쓰는 거죠? 추억의 영혼. 아, 나 내 핸드폰 충전 중이지. 역시! 아, 아파? 아아. 아아. 수원 씨 괜찮으세요? 우와, 여기 지금 맨날 부딪치냐? 맨날 부딪치냐? 아, 멀리만 안 묵었어요? 제가 두 번 부딪혔는데... 아, 역시 invest이요, 너무 아파. 아... 아파... 아... 오랜만에 셀프 하니까 신난다 아스카가 이미 했어요? 난 이미 했어 오... 이게... 처음 했었을 때 손 손이 하나하나 안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봐봐 엄청 색깔이 있던데? 대박 렉터 렉터 좋네 근데 나도 아까 했는데 나 운동했잖아 그럼 그대로 이 색 잘 어울린다 끝! 자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가져간대요 아쌍 그렇죠 우리 잠옷 챙겼나? 예 잠옷 너무 귀여워 무조건 챙겨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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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짧지만 좋았다 2집 좋았다 2집 바이바이 수영장을 못 갔네 찜질방 못 간 게 아쉬워 오 인정 짧지만 좋았다 정말 바이바이 놀러 가자 와 진짜 제주도 같아 이제 제주도 놀러 갑니다 아 힘있겠다 이거 돌이 제주도에만 있는 돌이다 아 진짜? 진짜 제주도 같아 대박 tradition 고맙습니다 사라진다 하늘이 진짜 파랗다는 거 너무 좋잖아 잠만 꾹 자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 맞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아니, 누가 진짜 어제 진짜 쪘어 왜 시에 났어? 아침부터 기절 아침 딱 일어나서 그러니깐 너무 시끄러운 표정으로 아니야 아람을 아람 좀 주세요 하세요, 아람? 아람 좀 주세요 난 못 틀었어, 하나도 나도 못 틀었어? 못 틀었다고요? 응 나 그냥 이 소리만 들었는데 맞아, 맞아 이때 눈 마주쳤어요 나 진짜 근데 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오늘 좀 날 것 같아 아직 이제 요트 타면은 타면? 이제 우리 제주도 가면 바다, 바다 있어, 바다 바다? 대박 제주도 바다 와, 예쁜데 진짜 오, 한라산이다, 맞지? 아 홍산도 가고 싶다 난 산을 좋아해 산을 좋아해요 탄산도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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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이럴 때 하는 거지 왜 아니, 난 그게 더 좋아 왜 여기까지 더 좋아 여기까지 우리가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니, 왜 재밌잖아 아니, 어째서 아니, 어째서 바보 같아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뭐라 하는 거야 도와줘, 솔직하게 제주도에 있는 돌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저 돌 제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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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제주돌 제주돌 제주돌이든 아이돌 제주돌 우리 제주돌이잖아 우리 제주돌 우리는 제주돌 아이돌 제주 지금 제주돌 제주돌 진짜 옛날 뉴욕 가면 뉴욕 돌 아 뭐야 아 진짜 거기 가면 돼 아니 아니 이자야 진짜 아니 그니까 진짜로 3점까지 미쳤네 진짜 3점까지 괜찮아 4점까지 간다 이자 4절도 아니고 6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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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6절? 아 근데 제주도에서 살면 진짜 평화롭겠다 뭔가 그럴 거 같아 그럼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자유가 생겼어 그러면 도시에서 우리 살보니까 되어야 자유가 생기는 거야? 맞아 맞아 나는 그럴 거 같아 우리 오래오래 쓰러기 해야지 시골에서 살 거야? 도시에서 살 거야? 도시예요 나는 도시 가끔은 시골이 없는 게 맞아 맞아 난 제주도에도 살고 싶었어 집이 2개인 거야 집이 2개인 거야 돈 많이 벌자 파이팅 열심히 하자 나중에 제주도에도 집이 있게끔 열심히 살자 나는 제주도에 집 하나 서울에 집 하나 그리고 뉴욕에 집 하나 나는 일본에 하나 서울에 하나 그러면 뉴욕 갈 때는 어디 갈게? 그래 일본 갈 때는 낼 집이 모르네 아 그래 야 그러면 하나씩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하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집하고 내가 제주도에 살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제주도에 살게 서울에 살게 좋아 서울 제일 비싼 거 일본이었을 때 제일 비싼 거 살게요 제일 비싼 거 살게요 제스 서울 샵이랑 가까운 청담이요? 어 신사야 신사 저 할머니 될 때도 샵 갈 거거든요 그때까지 암머리에서 생각? 아이 할머니 돼서 할머니 돼서 암머리 스프레이 좀 풀어주세요 와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우리 진짜 나중에 할머니 돼서 와 생생정보통 맛집이래 여기 아 저 어떤구나 말 못하겠어 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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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있었어 나 말하고 있어 말을 하면서 덮고 있었어 그래 할머니 되면 우리 어떨까 나 너 똑같을 거 같아 암머리 스프레이 진짜 생각할 거 같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니 언니 넌 그때까지 다리 찢었으면 좋겠다 안티패자를 쳐야 되는데 안티패자 우리 혜화에 대해서 다시 모여서 우리 혜화에 대해서 다시 모여서 루리스랑 안티패자를 한번 추자 우리 혜화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50주년 50주년 때 우리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들 세워놓고 네 괜찮다 다들 확신이 있네 손주, 손녀까지 우리 손자, 손녀들끼리 모여서 데뷔를 시키는 거야 응 넘어갔어 너무... 넘어갔어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높은 곳에 와, 바다 엄청 중요해. 아, 뭐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진짜. 지금 바다 위에 있다고? 전생에 닿기다, 형. 우리가 먹어 주겠어. 맛있어. 세상에 죽고 싶게 만든다. 너무 재밌다. 아! 아! I just wanna knock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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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